노노노노녹찰땅 안돼 그래 가리고 잘했어 친구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땐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려요 그렇지 고고 고고 오오오오 기억해 기침할 때는 꼭 기억해 기억해 콜록콜록 손을 볼 소매로 코와이 쉽지 않은 손으로 눈코이 마치지 않아요 할 수 있어 코와 잎 손수건으로 가려가려 우리 모두 기침 예절 건강 지킴이 실전해요 꼭꼭꼭꼭 기억해 꼭꼭꼭꼭 기억해 기침할 때는 꼭 기억해 팡팡 앞으로는 이 손수건을 들고 다니면서 써 네 기침할 땐 코와 잎을 가리기 그렇지 우리 친구들 이것만 지키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어요 월끌웅 월끌웅 팡팡 바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